안녕하세요 랄라야 오늘은 로블룩스 가을 캠핑을 떠나볼거에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날거에요 설마 저 돌부리에 걸리는건 아니겠죠? 오! 뭐야 진짜 걸리는거냐구? 캠프 가기 너무 힘드네 어쩌지? 오 여기는 오! 오! 갇힌걸까요? 앞쪽에 커다란 집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이곳은 제가 아는 그분의 집같아요 어 이 도끼를 먼저 얻어야 되는건가? 저 강아지가 지키고 있는걸까요? 로봇강아지 같은데? 오 줄 묶여있다 뭐 따라오지? 어 이 뼈다귀는 오 뭐야 줄이 끊기는거냐구 저거 가져가야되는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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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이 없는거같아! 안돼! 어! 못가져가겠네 저기 올라갔을때 이번엔 줄이 있습니다 강아지야 엄청 재빠르구나 첫단계부터 이러면 아주 곤란하다고? 이쪽이다 이쪽 여긴 뭐가 없겠지? 요 집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어디로 가야되지? 아 여기 문에 설명이 있다 일단 도끼를 얻고 저기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래요 아 빛나고 있었구나 이 사다리를 타고 아 해머를 찾아 창문을 부수세요 들어왔다 오 여기는 대체 어디지? 아 여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가족사진이 있군요 아 여기 이 브루노 아저씨의 딸이 있었나봐요 저 강아지도 여기 식구구나 사탕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는 피해서 지나갈 겁니다 집안에 누가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고? 놀이동산이야 뭐야 오 여긴 두개다 그렇군 조심히 피해서 아직 따라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같이 들어왔던 오 베이커는 왜 안오지? 아 역시 그분이시군요 예전에 브루노 캠프 탈출해본적 있어요 그 초록색 인형같이 생긴 친구가 따라왔었는데 여긴 브루노씨의 집이었군요 저 제발 캠프 좀 떠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 안단다 이럴수가 이렇게 여러 번 떨어진답니다 제가 단번에 탈출하는건 아니에요 점프맵이 오 달려내려왔다 어 저기 예전 캠프에서 만난 친구예요 얘 또 이름이 있었을까? 오 모프? 아 그냥 모프구나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? 여긴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 아아 없어질 때 오 빠르게 건너가야 하군요 오 무서워 저는 저 옆 파이프를 타고 가는줄 알았더니 이렇게 액체가 없어질 때가 있네 그때 재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도 기다렸다가 오 가자 가는거야 어 여기 빨리 올라가야겠다 왠지 어 금세에 차오를거 같아 어 여기 상자안엔 아무것도 없네 환풍으로 오 저거 사진에 있었던 그 아기 아닌가요? 딸인가? 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있으면 따라오는구나 전혀 무섭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저는 내려갈 수가 없겠는걸요? 오 안돼 그렇잖아 거기서 이렇게 닿아있으면 진행이 안되잖아? 저기 안에 베이컨들이 갇혀있어 이 딸이 잡아다 놓은걸까요? 난 장난감이 아니라고 날 잡아가면 안돼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보다 귀여운데 오 빠졌다 어 그냥 떨어지면 안되는구나 여긴 저 아기 폴리에 장난감들이 가득해요 오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다니 바닥에 대체 뭘 깔아놓은거야 장난감들을 밟고 아 레고 밟으면 발바닥 엄청 아픈데 기차쪽으로 지나가야겠다 여긴 저 블럭으로 가야하나? 오 조심히 이곳을 탈출합시다 다행히 폴리는 따라오지 않아요 뭘 잡으려고 이렇게 치즈를 무서워서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물 아 이건 그냥 바닥인가? 괜찮을까요? 오 하지만 닿으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 고니 잠들어있네요 눈 뜨고 자다니 안 자고 있는거 아니야? 갑자기 따라 나오진 않겠죠? 오 여기 아까 마당에서 봤던 로봇 강아지가 아주 무섭게 있어요 왜 얘네는 전기가 튀기지 않고 있지? 그냥 가면 될까요? 오 집에 역시 따라오는군 책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 폴리는 똑똑하겠다 집에 이렇게 서재를 해두면 얼마나 좋을까? 화살표가 있어 저 화살표 쪽으로 따라가면 되겠지?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아 걸렸다 역시 잘 따라오라고 이 위에 화살표도 있어요 힌트를 주는군 오 저쪽인가 보다 막힌건 아니겠지? 왼쪽에 오 공간이 있어 보여 이쪽으로 나오면 못 따라오겠지? 오 손이 절 잡으려고 저기에서 브루노의 손이 나옵니다 오 점프해야돼 이쪽엔 오 베이컨이 잡혀있어 저게 원래 친구가 보이지 않나? 전 베이컨과 친구를 맺어져있지 않지만 내가 꼭 구해줄게 저기 아 나도 살아서 탈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 나갈 수 있겠지 잘해볼게 꼭 너도 탈출시켜주겠어 어 구독 안돼 이런식으로 하면 오늘 안에 못 나간다고 빨리 배고파지기 전에 나갑시다 아까 그 친구랑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점프 제가 너무 많이 다 버려서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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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가자 오 이곳은 추운 곳인가봐요 안돼 이러다간 우리 다 못 나간다고 여기 얼음 있는 곳은 상자를 밟고 오 저기 폴리 캐릭터 있다 곳곳에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여긴 과일이 나오지만 오 미끄럽다 아래로 그냥 내려가면 되겠지 오 빠르게 오 이쪽은 어 고드름이 얼어서 떨어지는 건가 저 얼음은 뾰족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가보자 그 친구 방금 앞에 있었는데 사라졌어 안돼 이러면 이러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 기다렸다 가야 하나 이거 생긴 다음에 조금 이따 떨어지니까 오 저쪽에 있다 친구야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심심하다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대체 뭐야 궁중에서 뭐 하는 거지 발판이 생기는 건가 못 지나가고 있어 이거 발판이 생길 때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친구야 빨리 건너오라고 이쪽이다 여긴 어디지 여기 왠지 폴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 바주카포 저기 있다 웃으면서 공을 던지는 건가 사탕이 날아온다 캔디가 날아오고 저도 캔디를 쏴주나 봐요 이 폭탄 캔디인가 입에 넣어주면 이가 상하지 않을까 그래도 너가 캔디가 좋다면 내가 캔디를 입속에 넣어줄게 맛있게 먹으라고 괜찮은 거니 너무 웃음소리가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친구랑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아 브루노 손도 나오고 이 집은 함정 투성이에요 어 빨간데 서 있으면 안 돼 왜 저는 에너지 게이지가 안 보이지 왠지 많이 닿았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닿는 건가 안돼 안돼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피하면서 건보를 쏴줍시다 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거니 오 어떡해 으앙 울면서 폴리가 사라졌어요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폴리가 있는 곳에 아 여기 물이 둘러져 있구나 지나갈 수 없겠군 그렇다면 화살표 표시로 탈출이다 아주 친절하게 화살표로 알려주고 있어요 어 여긴 수영하는 곳인가 이쪽이야 풍덩 오 아 아래쪽에 길이 숨겨져 있었나봐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 오 숨을 이렇게 오래 참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앞쪽이다 오랜만에 수영을 하는군 빨리 안 가줘요 여기 파인드 더 버튼 아 이거 문을 열어야 하는구나 어 저쪽에 누가 봐도 빨간 버튼이 이거 눌러주면 문이 열렸겠지 이쪽이다 숨 막혀요 숨 막혀요 빨리 가야 해 수영을 좀 더 빨리 하란 말이야 이쪽인가 오 오 배찰드 밖에 나온 것 같은데 오 맞나봐 저기 브루노 아저씨랑 다 있어요 오 넘어왔다 아 저 집에서 밖으로 나온 거구나 아 맞아 저게 1탄이었고 여기 추가된 캐릭터는 폴리랑 로봇 강아지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 좋아좋아좋아 여기 옆에는 탈출한 속도 오 저도 좀 빨리 나오지 않았나요 하긴 많이 닿아가지고 좀 천천히 나오긴 했지만 순위에 못 올랐네요 이 집 앞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가보자 여기 제가 나온 집이라 이쪽으로 돌아가면 문이 있지 않을까 오 맞아 맞아 아까 제가 들어왔던 집이에요 저 집으로 들어가서 탈출을 한 거구나 그냥 밖으로 절로 나와도 되나 여기 다른 집으로 오 안 들어가지네 부르노 집에서 무사히 탈출했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탈출 맵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 집으로 maybe 아니면 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